그릭 요거트로 3시 3끼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, 블루베리, 그래놀라 섞어서 간단하게 먹고 점심에는 포크와 파운드 케이크에 그릭 요거트를 발라 먹었는데 이것만 먹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릭 요거트에 알룰로스 섞고 빵 속에 넣어서 크림빵처럼 먹고 저녁에는 동이 오일에 그릭 요거트 깔고 블루베리, 스트로베리, 파인애플, 견과류 올려서 얼려 먹어봤는데 이것만 먹으면 밤에 담아놓을 것 같아서 빵이랑 같이 먹었더니 좀 빠진 건가?